안녕하세요. 저는 보컬 트레이너 김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친구들 노래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식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던 것들이 제가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나 봐요. 가르쳤는데 좋아진 거야. 제일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 앨범을 준비하다가. 방탄의 3명도 있고요. 진이랑 정국이랑 태영이가 B. 트와이스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앤오프라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B. 온앤오프의 산들씨도 있고 많이 했어요. 기억이 안 나지? 어떤 친구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 떠올리면 사실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다 나요. 다 소중하고 방탄의 진이 같은 경우는 이 에피소드는 제가 그냥 가끔 가다가 얘기했었었는데 저랑 수업 때 연습생 때 진짜 꼬꼬마 때 했던 거를 데뷔하고 나서 한참 뒤에 한 세 번째 앨범인가 나왔을 때 샘요.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새벽에 불러서 녹음을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이거 들어봐요. 이러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방탄이면서 그 많은 공연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라고 말했냐면 많이 늘었죠. 그러더라고. 너무 이쁘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선물로 그 곡을 녹음을 해서.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런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아요. 밤새도 모자랄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많고 좋고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유연하냐 유연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잠깐은 별로 노래를 잘해 보이지도 않고 사운드가 엉망이거든요. 자기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데서 겁을 내기 시작하면 사실 잘 진도가 안 풀려요. 연습생으로 가정을 할 때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보면 목표가 그냥 눈앞에 이렇게 탁탁탁 쥐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게 항상 저희의 궁극적인 연구 주제였어요. 그래서 저희 노하우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주자였어요. 그래서 특정 근육을 필요한 근육을 사실적으로 알려주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 이제 JYP도 그렇고 몇 군데 회사들은 전부 다 그런 용어들을 이미 이제 당연히 쓰시죠. 그래서 그 평가서 제목에 내추럴 보이스는 어떠한가. 뭐 호흡 사용법. 그다음에 프레이즈 연결. 음역 확장. 한 3개월은 되게 헤매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을 쓸 때도 많고 그 느낌을 알아야 되고 원리를 이해해야 되니까 정말 기본에 충실하게. 그렇게 해서 톤 조절, 힘 조절, 안정적으로 소리내고 하는 것부터 음역 때 점점점점 늘려가는 거. 곡 해석하면서 리듬 읽어내고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 기본에 충실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한 9개월, 10개월 차쯤 돼서 이제 좀 그때부터 보여요. 뭐 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내 속 맘을 담아 이제 멜로디를 빼는 거야. 빼고 하나, 둘, 셋 뭐 해라는 두 글자에 내가 보고 싶어 내 속 맘을 쿵 담아 이런 식으로 숨쉬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기도를 쓰면 돼요. 기도. 입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공기를 조금 자제시켜주면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기도 확장이라 그래요. 제가 늘리죠? 확장을 했고 도유명한 아랫배 힘. 힘을 조절하는 이쪽 공간과 멜로디를 조절하는 이쪽 기도 공간이 연결되면서 그게 가능해져요. 타고난 재능 그리고 노력. 어 저희가 만나는 애기들 연습생 애기들이 그래봤자 중학생 이래요. 뭐 얼마나 타고났겠어. 사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타고난 아이들은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학습을 얼마나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공감하는 거 이것까지는 저희가 못 가르치죠. 감수성이라고 하죠. 그건 못 가르치지만 테크닉화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거 안에 묶일 수 있는 범주면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술의 영역으로서의 노래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기술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잘한다 못한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저는 아이유 씨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발성의 기술, 호흡의 기술도 기가 막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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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사가 나올 만큼 잘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연기가 그 감정에 대한 사실 공감을 잘하니까 그렇겠죠.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저거를 표현할 수가 있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예술가인 것 같아. 아이돌 출신으로는 산들 씨도 참 노래 잘해요. 너무 잘하고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최근에 만난 강다니엘을 최근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티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는 원래 노래로 출발한 친구가 아니잖아요. 포지션이 댄서였고 그 다음에 랩을 했었잖아요. 믹싱할 때 최소한의 이퀄라이징 그런 것도 웬만큼 다 빼고 진짜 녹음의 날것을 들었는데 좋아. 음악도 참 많이 들어요. 막 챗베이커 얘기하고 나는 강다니엘이라고 챗베이커 얘기할지 몰랐어 내가. 진짜. 너무너무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만한 퍼포먼스 하면서 음 흔들리지 않고 노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치면 우리도 똑바로 서서 한번 노래해볼까? 맞붙어볼까? 그러면 얘기 달라지죠. 잘하는 친구들 진짜 많은데 그리고 각 팀의 메인보컬도 정말 잘해요. 그 앨범 안에 타이틀과 간에 자기 파트를 노래하는 걸 가지고 평가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외국에 그런 리프를 하시는 분들도. 절대 아니야. 뒤에서는요. 정말 많은 장르와 다른 곡들을 정말 보컬이 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엄할 때도 있고 친근할 때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든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저는 저도 기준이 있어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제가 화를 낼 때는 제가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기본기를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 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쌓여야 돼요. 보컬은 앞에 연습한 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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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앞에 거를 안 해왔어. 그거 앞에 연습 안 한 거 가지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 어찌 보면 진지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우리는 직업이 돼야 돼. 그럼 그거를 위해서 가져야 되는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근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가끔은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숨 막힌 데예요. 제 앞에서는 발가벗겨지는 것 같아서. 그거 저는 그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실수 다시 하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선미도 참 좋았고 선미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와갖고 녹음하다 말고 뛰어내려왔었어요. 뛰어내려와가지고 안아주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람들 근데 그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 음악을 너무너무 잘해주는 무대에서 잘해주는 어떤 그런 힘든 거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뭔가 그 친구들이 힘든 걸 제가 이렇게 딱 채워줘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라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미안해서 힘들죠. 사실 저는 저랑 같이 가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하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우리 가수 친구들은 잘 데뷔해서 성공을 해서 좋은 무대를 서는 거 저 자체는 노래를 배우고 싶어요. 노래를 배우고 싶어요. 지금은 그 노래가 순수하게 제 취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시 그게 제 꿈이라면 꿈이에요. 노래 한 번만 불러보고 이제 아 이 방식대로요? 제가 적응이 될지 모르겠네요.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진짜. 네 여기 내 몸의 마음을 담아 둘 일 둘 둘 둘 셋 둘 셋 내 목 하는 듯 cat 이렇게 크게 열 Dir 맞아요 그렇지 类츠 더 크게 열어주세요. 더 크게 열어주세요. 어licht 오 와 와 와 와와 이렇게 열어주세요. 더 크게 열어주세요 맞아요 그렇지 더 크게 열어주세요 소리가 다르네요 더 많이 움직여요 많이 열어주세요 더 크게 열어주세요